2024년 5월 25일 네 번째 주제는 스페이스X 우주 이야기입니다 스페이스X가 최근 들어서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상장사인데요 이 회사가 지금 보면 공개 매수를 한다는 거죠 스페이스X가 공개 매수를 한다 기업가치 2000억 달러에서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작년에 공개 매수 전에 유상증자를 얼마에 했냐면 1800억 달러에 했는데 이제는 2000억 달러에 회사가 공개 매수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앞으로는 돈을 번다는 얘기고요 우리 앞으로 돈 필요 없어 주주 하나는 할게 라는 겁니다 6개월마다 직원과 투자자에게 유동성을 확보할 기회를 준다 결국 자사주를 계속 사겠다는 얘기고요 머스크는요 스페이스X를 약 55% 갖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도 많이 갖고 있지만 스페이스X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스페이스X 기사를 보시면 재미있는 기사들이 많은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스페이스X가 민자 위성만 쏘는 게 아니라 국가 위성도 많이 쏘는데 스파이용 임무하는 위성도 대신 쏴줬습니다 그것도 펠컨라인 우주로켓으로 썼다는 거죠 펠컨라인도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회사가 또 있어요 뭐냐면 미국에는 스페이스X 뿐만 아니라 로켓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 로켓랩은 뭔데? 스페이스X랑 상대가 돼? 라고 보면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해요 펠컨라인은요 1회 발사 비용이 6,700만 달러고요 로켓랩 뉴트론은요 5,000만에서 5,500만 달러라는 거죠 근데 지금이 아니라 개발이 된다면 스페이스X보다 좋다 그런데 스페이스X도 계속 개발을 할 테니까 저기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도 있죠 계속 비용을 절감하고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죠 로켓랩은요 원래는 재활용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제 스페이스X가 워낙 재활용을 잘하니까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추진체로 하는 게 아니라 낙하산을 매달아서 헬리콥터로 낙하체는 이런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되게 재미있는 회사고 로켓랩은 상상돼 있습니다 이게 로켓랩은 생긴 게 조금 다르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스페이스X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고 우리나라 정찰위송도 지금 펠컨라인에 실려서 우주로 쏘아졌습니다 4월 8일 기사고요 스페이스X의 독주시대죠 지금은 그래서 스페이스X가 지금 얼마나 쌌냐 하면 이렇게 나오죠 지금 지금 31일에 썼다는 거잖아요 1분기에 그러니까 넉 달 동안에 31일에 썼다는 거니까 거의 일주일에 두 번 이 정도 쏜 겁니다 작년에는 분기당 22 26 27이었는데 31 거의 분기당 10%씩 성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자사주를 살 수 있는 정도까지 됐다 라는 거고요 보시면 스페이스X가 분기에 31번 쌌잖아요 2등은요 9번을 쏜 중국입니다 3등은요 5번을 쏜 러시아입니다 4등은 4번을 쏜 로켓랩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로켓랩이고요 이제 이렇게 월등하게 그러니까 다른 애들을 다 합해도 스페이스X의 거의 반밖에 안되죠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고 다른 회사들은요 정부가 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는 정부가 쏜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성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지만 스페이스X는 저걸 싸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니까 최소한 우리는 스페이스X의 경쟁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뉴스를 보면 스페이스X가 31번 쏜 건데 쏘아올린 발사 중량의 합계는 400톤을 넘었다는 거죠 여기서 발사 중량입니다 로켓 진하 우주선 이런 중량이 아니라 그냥 발사한 그러니까 인공위성들 그런 것죠 그런 것들이 지금 400톤이 넘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늦었지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천의 우주항공청 이거는 실물은 아니고 일단은 그래픽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시면 우주항공청 직원 우대정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을 만들어서 지금 우주에 뛰어들었고 전세계가 지금 뛰어들고 있죠 그 중에서 탑픽은 스페이스X고 스페이스X는 꾸준하게 양을 늘리면서 밸류체인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스페이스X에 납품한다고 하는 합금 회사도 있고 또 전자회사도 있고 몇 개가 있다고 하니까 유심히 한번 보시면서 투자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주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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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